자, 반갑습니다. 전교계신 메가스터디 고2 학생 여러분,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예비고2 학생들 겨울방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내가 예비고1 캐스트라고 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어떻게 고등학교 가면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를 해서 다시 1년이 됐는데, 또 예비고2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사실 보기도 하고, 시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로 고등학생을 생각해보면, 1년에 4번 시험 보면 그냥 확 지나가 버리잖아. 우리가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에 한 4달, 3달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시험 공부만 하다가 1년이 가버린다는 상황이 오게 됐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고1 때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고1 과정에서 지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시행착오가 되어서 고2 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현장 강의 학생들 잘 살펴보면, 고1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봐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기대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때부터 기가 꺾여서 고2에 올라가는 그 상황이, 고1 때 올라가는 상황과 너무 많이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나는 작년보다도 더 의지가 넘치고, 고2 올라가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겨울방학 때 AB9 학생들이 해야 될 일부터 좀 지펴볼 건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수원, 수2 전범위 선행의 중요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왜 전범위냐면요. 수학1과 수학2는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수학상, 하와 부피 자체가 완전 달라요. 좀 보시면은 일단 수학1보다도 수학2가 많거든요. 우리가 수학상은 대단원은 3개고요. 수학카도 대단원은 3개인데, 다항식, 방정식과 보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이죠. 특히 순열과 조합은 단원이 굉장히 작고요. 집합과 명제도 단원이 작아요. 그러니까 총 6개의 대단원을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수학1, 3개, 수학2, 4개에서 일단 대단원 하나가 늘어났고요. 여기 있는 수학1, 1단원의 소단원이 8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항식 단원에서 배웠던 소단원이 2개, 3개인데, 8개니까 이 수학1 하나만 쳐도 수학상하보다 많은 거죠.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학1이 한 150% 정도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학2는 수학상하의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학년 올라가서 1학기에 수원수트 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입에 거품 나올 정도로 수학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거 전범위 선행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겨울방학 때 적당히 중간고사 범위까지 공부를 해도 되는 수학상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잘 보시면 수학1은 다른 색이죠. 수학2는 모두 같은 색이에요. 수학1은 1단원이 지소로그함수, 2단원이 삼각함수, 3단원이 수열단원이라서, 이게 원래 한 과목이 없던 단원인데, 이걸 모아서 한 과목을 만든 거라서 단원이 다 연계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단원 공부하고,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포기, 2단원 공부해도 돼요. 2단원 공부하고,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해도 3단원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장점은 그거고요. 단점은 이거 공부할 때쯤 이게 다 까먹어요. 1단원, 2단원, 3단원이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단원들이 다른데, 수2는 이게 한 덩어리라서 함수의 연속을 공부하지 않으면 미분을 못하게 되고, 미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적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수2는 부피가 엄청 큰데, 단점은 부피가 큰 거고, 장점은 여러분이 흐름만 타면 쭉 이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1, 수2가 성격이 워낙 달라서 여러분이 수1, 수2를 이번 학기 때는 수업만 하니까 나는 수업만 공부하자, 아니면 수2만 하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학기 중에 이걸 전부 다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부피가 아니라는 거죠. 할 게 많아요.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학 상하는 선생님이 봐도 나는 어떤 학교 시험지를 봐도 이 학교는 이걸 내는구나가 보여. 그래서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예측 가능한 모의고사를 만들 수 있고요. 예측 가능한 문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 1, 2는 여기서부터는 수능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기출문제가 포함이 돼서 2학년 시험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방대해서 그 학교 성격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큰 시간과 투자를 요구한다는 거죠. 시간 투자를 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 1학년 시험 때보다도 2학년이 당연히 어려워요. 과목 자체가 어렵고요.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기출문제까지 모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볼게요. 혼란을 주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집을 봐도 이렇게 된 문제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죠. 수학 상은 여러분이 혼란을 아무리 줘도 곱셈 공식을 다루면 풀리니까. 그리고 방정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면 풀리니까. 근데 수학 1부터는 정말로 이게 그래프를 함수로 움직이는 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어려워지고 둘 다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해버렸어요. 2학년 학생들이 고3, 모의평가 30번, 21번 문제를 변형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학년 문제보다도 고난도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학 상을 공부할 때는 한 3시간 공부하면 1등을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이번에는 6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험 문제가 적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많아봤자 22문제거든요. 22문제 안에 이 방대한 양의 내용을 때려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거기에서 안 나오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학 상하는 그렇지 않아요. 22문제 안에 필수형을 모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수학 1, 2부터는 그 안에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갈라져서 표준 편차가 커져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 표준 편차가 15점 이상이면 공부를 잘 못하는 학교로 인식이 되는데 그러한 학교가 되게 많아지고 그럼 여러분 결국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딱 하나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전원, 전교생 모두 성적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각성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성적을 올려야지 뭐. 그러니까 1학년 때 공부를 내가 했는데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1학년 때 어떻게 해보니까 등등등등등 1학년의 관성으로 2학년 과정을 공부하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왜?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가 팍 튀어지게 각성을 해야 여러분이 2학년 성적을 올리셨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일단 마음가짐을 좀 잡아두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원, 수2 내용 많다고 말씀드렸죠. 유형별로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셔야 되죠. 욕심을 부리면 물론 수학 1, 2를 1학년 내내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고난도 문제집, 3학년 기출문제 전부 다 풀어서 완성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1학년 때 어땠어? 시험 공부하다가 맨날 치다가 이번에는 이상한 과목도 시험 본다 그러고 아 이거 정말 내 인생에서 필요한 과목인가? 선생님 수학은 배워서 어디에다 쓰죠?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서 시험 공부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원, 수2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겨울방학 때 수원, 수2 다시 하게 될 거예요. 부교제가 있어요. 부교제. 여러분이 2학년, 1학년 문제집은 블랙땡땡 그런 고난도 문제집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문제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2학년은 학교에서 선정하는 부교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부교제 등등이 좀 쉬운 문제집들이라서 쉬운 문제집이 선정이 돼버리면 공부할 게 되게 많아지. 그 이유는 딱 하나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운 것에 대한 마지노선이 수학 상보단 훨씬 높아서 기출문제까지 모두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개념서랑 유형서, 개념강의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나 혼자 독학을 하거나 개념을 무조건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 개념하고 유형별 문제집, 그 센이나 마펠 정도를 반드시 구비하셔서 모두 다 풀어야 됩니다. 이 겨울방학 때는. 그리고 1월까지 개념을 끝내는 걸 좀 권장하고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만 잡고 하루에 매일매일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6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도 6,4,24니까 24강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전범위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까지는 끝내라는 이유가 뭐냐면 2학년 때는 생각보다 3학년 때 3월에 입학하고 나서 학교 행사가 무자비하게 많아져요. 수행평가 무자비하게 많아지고 봉사활동 무조건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돌발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학기 시작하고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이런 때부터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 적응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월까지 끝내시고 한 달 동안은 배웠던 거 다시 총 정리하면서 3월을 준비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수학 1은 개념이 다 다르고 수학 2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1월까지는 개념을 끝내시고 2월에는 다시 정리하는 게 무조건 좋고 단계라고 하는 건 이 양치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이 뼈대를 세우고 살을 찌우는 단계인데 수학은 일단 공식과 개념을 외우고 살을 많이 찌워야 돼. 그러니까 양치기를 해서 살을 좀 찌워놔야 여러분이 좀 튼튼해지는데 그 단계까지 가는 걸 좀 추천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센이나 마플 같은 것도 한 문제집에 1,700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집들을 풀면서 적어도 2, 3천 문제는 풀면서 겨울방학 때를 대비를 해야 되겠지. 공식을 외우고 가장 좀 수학을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식만 정리된 게 있거든요. 공식 정리된 거. A4용지 1, 2페이짜리. 그거 달래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뼈대고 왜 뼈대더라고 할 수 없어. 가시야 가시.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랑 싸움을 부술 수가 없는 거죠. 살 찌워야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셔야 되죠. 그게 겨울방학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비고2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좀 권장하는 단계는 일단은 그 센 마플 그런 대표적인 문제집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그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념과 공식을 알고 그 개념과 유형에 관련된 문제집들을 같이 푸셔야 유형별 문제집은 특히 예비고2 단계에서는 고3 아니잖아요. 예비고2 단계에서 수원수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유형별 문제집은 두 권 정도 구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개념서 유형별 문제집 두 개 그 양을 칠 수 있는 문제집 하나 더 이렇게 총 4개 정도 4권 정도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겨울방학 때 처음 살을 많이 찌워야 됩니다. 학기 중에 살을 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살을 찔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이왕이면 많이 먹고 많이 풀고 많이 공부해서 살을 좀 찌워놔야 여러분들이 좀 학기에 시작을 할 수 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겨울방학 지날 때쯤 2월 달에 해야 될 일 이런 거 캐스트 촬영에서 올려드릴 텐데 우와 나 안 했던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